경기도 양주시에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주지회 중증장애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정훈선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경기지체장애인협회 양주지회 중증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위원회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치기구로 중증장애 회원이 권익보호와 삶의 질을 개선,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인 평등권 보장을 위한 활동기구입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경기도 의원 박태희 의원이 참석하여 양주시 중증장애인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날 위원으로 위촉된 중증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양주지회, 정정호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입니다. 위촉된 위원들은 장애인들이 겪는 생생한 애로사항을 생활 속에서 찾아내 행정기관을 통해 시정보완을 요청하는 등 장애인 평등권 보장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훈선입니다. 그럼 복지TV 경기가 무 gewe져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 repetıruko 합니다.